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말라기 1장에서 4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말라기는 역사 순서에 따라 에스라와 느헤미아를 읽고 난 후 통독해야 합니다. 둘째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1500년간의 사랑을 슬픈 대화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제사장 나라 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초가 되는 11조와 봉원물을 도둑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 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말라기 1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81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 그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느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호라 내가 너희의 자수를 꾸짖을 것이오 똥곤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호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 거를 너희는 오른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우수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능이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능이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유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요다와 예루살렘의 봉원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낙은해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애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거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래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호를 경애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를 경애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라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곤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말락 1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1500년간 이어온 하나님의 긴 사랑의 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그 후손 민족을 통해 결국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식어져 냉소적 분위기로 쓸쓸히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등 율법을 소홀히 함으로 발매하마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500년 사랑의 아쉬움과 함께 침묵으로 돌아가시며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더 큰 사랑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가 끝나는 그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마치 나라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